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자로인 모든들과 함께하기를 축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장신군 공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이야기가 이 질문에 답을 제공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영화의 각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보금서의 저자 요한에게 오스카 각본상을 수여해도 괜찮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시각에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두 가지 시각, 촬영하는 두 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1카메라 마리아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사랑 이야기죠 젊은 여인이 서서 울고 있습니다 친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무덤이 피어있는 것이죠 그 무덤은 그분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을 한 번 더 어루만질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거기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있는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오 하나님 누가 우리 주님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또 정원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는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만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마리아 그녀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단지 그 사람은 이름만 불렀어요 마리아야 마치 장기 전기에 감전하듯 마리아는 돌아셨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라보니 선생님 그녀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분에게 손대려고 했어요 그분을 만져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뒤로 물러섭니다 그녀는 만지고 싶었지만 만질 수 없었어요 그분은 거기 있지만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있을 자리가 거기 있을까요? 마리아는 멀어진 친구와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배우게 되었지요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후 수천년을 울려 퍼지게 되었지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달라지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2카메라 예수님의 시점입니다 이것은 변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을 보셨어요 왜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지?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녀가 돌아섭니다 마리아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나? 나야 나 나 예수라고 나 예수라고 나야 나 나 예수라고 나의 얼굴로 뭔가 번쩍이면서 지나간 것이 있었어요 라보니, 선생님 익숙한 말이지만 그녀의 표현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미처 자신을 밝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거라 나를 붙잡지 말고 내버려 두거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겠구나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도 전해다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녀의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이 갑권의 시선 세벌의 갑권의 시선 요한의 시선입니다 이 짧은 극본은 한 편의 설교에 해당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다면 말이죠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만질 수 있다면 예수께서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래 속한 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덤이 비어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표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활은 다시 생명을 되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형사건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이런 걸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했군요 하마터면 당신인 줄 몰라줄 뻔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활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활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병을 알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직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별을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덤가에서 벌어진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양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부활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부활이 기적 사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죽음 이전의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변형입니다 마리아는 그 변형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부활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변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변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변형을 시도할 용기를 갖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그것을 외면하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단절들은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하고 직업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상황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이 부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겁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그저 어떤 사람을 보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예수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늘로 올라간 누군가를 그저 볼 뿐입니다 그렇다고 부활 자체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본다는 것,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시각은 뭔가 다른 시각인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서 갑자기 자신의 친구였던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에요 구원 받으리라는 희망이에요 해방되리라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갖게 된 이 희망은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닙니다 이 희망은 그녀 앞에 있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말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형이 가능하리라는 신앙을 말입니다 우리가 TV나 극장에서 본 드라마나 영화의 90%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변형의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변하는 이야기 슬픔이 새로운 사랑으로 변하는 이야기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 영화들은 사실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변형들,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동경합니다 신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에 등장하는 변형들은 죽은 자가 부활하리라는 사실보다 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 부활과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한 그러한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부활신앙이란 터무니없게 들리는 어떤 사건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부활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부활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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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